여기 회식장소 부장님이 하자 하신거죠? 여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네요 걸걸걸 저번에 얘기했던 프로젝트 조금 당겨질 것 같으니까 미리 정보 수집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음 아니 글쎄게는 나한테 이러면 안되지 아 그건 좀 심했네요 대체 이 또라이는 같은 말을 몇번이나 하는거야 자자자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시고 공배 한번 하시죠 저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 1차만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? 얼가봐 아 칩 가고 싶은데 해놓고 말하기엔 좀 눈치 보이네 어휴 사회생활하기 힘드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